없지 50명이에요. 경력 보고 축구 선수 맞추기 이거 개 재미있겠다. 갑니다. 아 티아고. 티아고 맞지? 응. 가자. 와포드 마르세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또라이 새끼들 봐라. 와포드에서 마르세우 갈 프랑스 사람 같아. 왜냐하면 프랑스에 좀 많았어요. 어찌하냐 와포드 프랑스 사람은. 프로이딘. 이스마일라 사르로. 세네갈 사람인데. 자 바르셀로나 에버튼 아스톤빌라. 안드레고메즈? 아닌가? 루카디뉴. 루카디뉴가. 루카디뉴. 어? 바르셀로나에서 올보스 간 거면 세메두 아니야? 세메두 트링캉? 트링캉이라고? 트링캉. 나이가 좀 있는데요. 세메두야. 나이가 있어서 세메두야. 트링캉은 좀 젊어서. 윈앤에서 레알이요? 레버푸젠이요? 크로스? 첼시에서 웨스트. 커트주마. 맞죠? 커트주마 맞지? 어? 레알이요? 헤타케 세비아. PSG. 울버헴튼이면 사라비아. 맞죠? 맞냐? 확인 좀. 사라비아 아닐 수도. 사라비아 왠지 발렌시아를 왔다 가는 느낌. 어? 토미야스. 갑니다. 토미야스. 뭐야 씨. 왜 또 왔다 갔다 많이 했어? 크리스탈플리스 라이프치 피하래요? 근데 스웨덴 사람 같아요. 스웨덴. 왜냐하면 로셈보르그 이런 데가 스웨덴 이름 같은데요. 스웨르로트? 맞네. 어. 스웨덴이. 맞네. 아약스 에버튼. 아약스를 또 갔어? 어? 아약스에 오래 있었다. 클라선. 어. 클라선. 맞나? 이걸 맞추네. 포르투. PSG? PSG에 걔 지금. 포르투갈 사람인가 봐. BT냐? 페레이라? 포르투 울버헨튼 파리? 페레이라요? 맞아? BT냐인데요. 어 이건 쉽다. 걔네. 그 중미. 누네스? 마테우스 누네스. 누네스? 누네스라고 해야 되나? 누네스네. 시벨. 어떻게 알아? 시벨. 아스날에서 8년 있다가? 사우스엔트는 아스날 아스턴빌라? 에밀리아노? 아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야? 맞네. 세드리크는 안 할걸요? 아이 시벨. 칼럼 체이버스였어. 대반전. 그러니까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는 임대가 한 3개인가 더 있을거야. 나도 그랬던걸로. 김문화. 개어렵네. 에에 발렌시아. 나폴리에서 비아리알 났어. 어 걔다. 그 알레안드로 고메즈? 어? 나폴리 아닌데 걔. 라울 알비올? 맞네. 샬키에서 리버풀? 수비수인가? 개? 개개개개개개개개개. 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 마팁? 마팁. 보이엄. 유벤투스에서 7년인데 임대를 존나게 뺑뺑 돌았다가 에이스 로마를 갖고 왔다니? 이 정도 임대면 골키폰가? 어렵네. 에이스 로마 약간 센터백이나. 에이스 피나 졸라요? 맞네. 야 이거 어렵다. 잘츠부르크에서 도르투물드 간. 중리 아니야? 자비처? 자비처는 미넨 갔었잖아. 잘츠부르크에서 도르투물드 또 몰래 간에 하나 있는데 생각이 안 나니. 또 언제 도르투물드 보면 얘가 여기 있네 이러더라고. 생각 안 남. 카리마데미. 맞아 맞아 맞아. 그 다음입니다. 아탈란타에서. 어 걔다. 왼쪽 풀백. 독일 왼쪽 풀백. 아탈란타에 오래 있었다. 고진스. 고진스 맞습니다. 셰필드 헐 레스터 맨유여? 맥와이어네. 맞죠? 짠. 아리메고아이요. 존스톤스. 오래 있었다 존스톤스도. 맨스틱 간지 되게 최근이었던 것 같은데. 비아레알에서 에스밀란이요? 걔네. 축구해제. 맞지? 맞죠? 오우 셰트. 어? 골기퍼. 걔 아니? 골기퍼 걔? 그 토트넘 잠깐 왔던 골리니. 야 골리니가 맨유유스였어? 몰랐네. 맨유유스에 아스텐블라 있었구나. 맨엔 글라드바우를 갖다가 인테르가 내는? 걔. 요즘 걔 잘하는 애. 그 아빠 그거인 그.. 어 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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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 유캐슬. 디마랑이스? 디마랑이스가 릴이었나? 아닌데. 얘. 문일에서 유캐슬? 아야프면 네덜란드 아닌가? 네덜란드에 유캐슬. 이게 보트만이라고요? 아 맞네. 보트만이다. 이게 유스 오래 기간 있으면 대충 그 나라 하더라고. 랄라나. 로브렌. 로브렌이다. 와 로브렌이네. 크로아티아. 샤이타르에서 토트너모네가 있어? 아 걔다. 솔로몬. 맞지? 풀럭 잠깐 들렸으면 솔로몬인데? 여기. 마카비. 여기 이스라엘이잖아. 마카비 하이파 이런데. 에버튼에 저만큼 있다. 어? 이게 진짜 그거네. 아까 말한. 안드레고미즈 아님? 브레이스웨이트라고? 브레이스웨이트가 에버튼에 저렇게 오래 있었나? 안드레고미즈 맞지? 파우메이라스 있었나? 안드레고미즈가 그 중간에 어디 딴 데 있지 않았나? 안드레고미즈 맞나? 예리 미나였고요. 봐봐. 뭔가 안드레고미즈가 아니었어. PSG에서 이벤티스 가네? 개. 개. 개밖에 없는데? 라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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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에르요? 키에르야? 키에르야? 키에류겠지? 키에르집맞아? 맞네. 어? 아스날에서 마르세유 가네? 루리앙 아스날 마르세유? 프랑스 사람인가보다. 귀두행지래. 귀행두지. 오다비야. 겐주지라서. 세비야에서 아릴라간에는 몇 명 없는데요. 분우. 야신분우. 지로나 있었구나. 아틀레티코에도 있었고. 어잉? 맨시티 볼프스 도르트몬트? 음메차. 아 맞아. 음메차가 도르트몬트에 있더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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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또 없나? 롤디가 이케! 롤디가 이케! 아리디! 롤디가 이케! 롤디가 이케! 아닌디!